대선님 제일 먼저 오셨나요? 대표님은 일로. 대선님 제일 먼저 오셨나요? 대표님은 일로. 김태현 원내대표의 속개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39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낙연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제가 다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일적 접촉자로 분류돼 2주간 자가격리되는 것은 전남주의 기간에 의한 부분입니다. 국민과 당에 제 성함이 짜지없습니다.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태현 최고위원회대표의 발언을 뵙겠습니다. 대표님 말씀이 끝나면 한번 이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연결을 끝냈다고 미리 사정을 했습니다. 지금 쓴모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반의를 켜고 오세요. 이렇게 мог이 찍을 수 있습니다. 대표님, 사전에 경기가 되어 있어서요. 지금 나와 계신데요.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이게 훨씬 낫잖아요. 내일부터 수도권이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전환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